오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원장 목사님 광고하는 것 들으니까 내일인가 서유석씨 온다고 그러대요 가는 세골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 다음부터 가사를 잊어버렸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와가지고 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느라고 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내려가는데 제 차가 그 광사석에 제 차를 딱 세워놓잖아요 비닐이 덮여져 있어요 이상하다 누가 내 차에 비닐을 덮어놨나 그러고 가서 보니까 창문을 제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창문에 어제 비가 막 쏟아쳤잖아요 제 찬 줄 알고 비가 못 들어가도록 비닐을 막아놨어요 아 그러니까 그 비닐을 만지는데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참 따뜻하구나 할렐루야 우리 어제 말씀 증거를 했었는데 첫 시간에는 눈에 비닐을 벗어져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런 말씀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혹시 기억나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는 아침에 열쇠이며 저녁에 자물쇠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해도 되고 염치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뻔뻔해도 되고 염치 없어도 되는 관계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식은 아빠에게 달라고 해도 괜찮다 심지어 제 딸은 아빠 특록금 달라고 그러는 딸이 있는 걸 고마워해 그러더라 그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그게 두 번째 시간에 했고 어제 저녁에는 보혈의 능력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자유암을 얻은 사람 손 들어봐요 어제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어제 오신 분들 오늘 또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어제는 전체 손 들더니 마음속에 어떤 자유암을 얻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암을 얻은 사람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오늘은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말씀인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오후 3시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후 3시 예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믿음이 바로 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우리 하는 거 있죠 불행은 가라 그 다음에 행복은 와라 이렇게 우리 힘있게 한번 합니다 불행은 불행은 행복은 행복은 할렐루야 말대로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한마디 좀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증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람이 어떻다고 그랬죠 사람이 좋다 그랬고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딸이 몇이라 그랬어요 딸이 하나라 그랬어요 그죠 딸 그래서 둘이 있는 사람 보면 저보다 두 배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김성광 목사님은 자기 딸 셋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는 딸 셋의 아들 하나까지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딸이 저 하바드대 갔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는데 내가 부럽더라니까 그래서 딸 한 사람 있는 사람보다 두 사람 있는 사람은 두 배 행복하고 세 사람 있는 사람은 세 배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저는 그 딸에게 있어서 관계가 뭐가 되죠 아빠가 돼 그러면 아빠의 마음은 딸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죠 아빠의 마음 그런 노래 있던가 나 잘 모르겠네요 아빠가 있다 뭐 이런 노래 있나요 갑자기 생각했네요 오빠가 있다 하여튼 잘 모르겠어 딸과 아빠의 관계에 있어서 아빠는 딸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딸이 행복하게 살면 뭐 하는 거 될까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은 어제 그저께도 10만원 뺏어가고 또 그저께 아빠 이 10만원만 10만원 그거는 렌즈값 10만원만 말고 아빠가 혹시 여유가 있으면 내 통장 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통장에 좀 보내줘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파산 직전이래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보내주면 되냐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유혹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빠 걱정하지마 나중에는 내가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래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소리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 내가 좋은 아빠여가지고 야 너만 잘 살면 아빠는 됐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진짜 좋지 자 아빠의 마음은 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면 아빠는 됐다 그러면 또 반대가 아니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딸이 행복하면 부모에게 뭐 하는 것이다 효도하는 것이다 어제 제가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김성광 목사님 그 말 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은 아빠한테 아무리 뻔뻔해도 괜찮고 자식은 아빠에게 아무리 염치 없어도 괜찮은데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뭐 하는 것이야 효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 어제 11시보다 오늘 훨씬 더 많이 나오셨네 금요일날 11시가 돼서 그러나 아니면 강사가 어째서 그러지 박수치려고 그러면 세게 한 번 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치니까 박수소리가 잊어버렸네 자식이 행복하게 살면 뭐 하는 것? 효도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누구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아이고 죽겠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불행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집에 와가지고 아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난 못 살겠어 못 살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 슬픔 고통 가득 차고 맨날 이 찬성만 부르면 여러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성경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요? 기뻐하고 살고 즐거워하고 살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얼굴을 활짝 펴고 살아가시기를 추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웃고 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보면 부럽다니까 여러분들은 신장이 두 개 다 있고 대장도 괜찮고 소장도 괜찮고 괜찮잖아요 근데 나는 속빛 남자 속빛 남자라도 봐줄 만하죠? 괜찮다니까 이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병원에서는 저한테 그랬거든 지난 5월달부터 체중이 점점점점 줄어갈 것입니다 그랬는데 진짜 체중이 5월달부터 자꾸 빠지더라고요 체중이 빠지고 그냥 살이 바짝 마르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고 나고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막 구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질 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부터 점점점점 설사도 조금 횟수가 줄어들고 토하는 것도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가면서 어제 아침에 여기 기도원 오기 전에 저울을 딱 섰는데 60킬로가 넘었어요 할렐루야 보기 괜찮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김성광 모사님이 제 귀에다 딱 대고 120살까지 살아 저는 120살까지는 욕심을 안 내고 한 100살까지는 욕심을 내볼까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니까 전부 백세, 백두산, 백화점 계속 그러더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속에 100배의 축복이 축복이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구멍가게가 아니라 백화점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처럼 여러분 가정이 통일되고 여러분 사업이 통일되고 여러분 직장이 점점 번성해지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다 효도하는 것이다 옛날에 영국 황제의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민정시찰을 했어요 민정시찰을 했는데 어느 시골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옆에 자그마한 물레방앗간이 있는데 그 물레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물레방앗을 들어가니까 머리가 하얀 노인이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노래를 했는가 하면 제가 노래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그래가지고 이 루이스가 들어가가지고 당신 죽음 그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그랬더니 예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세상에서는 비록 사람들이 나를 이 물레방앗간 지기를 하고 있어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세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이스가 그러면 2절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2절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루이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가사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를 2절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가사를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부러워하는 사람? 누가 부러워하는 사람?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그렇게 어떤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 에헤 또 잊어버렸네 나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꼭 병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병 걸려 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나을 것 같아 나는 다 나았다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요 꼬박 3시간을 설교를 했잖아요 아침 아침 오전 11시 오후 3시 저녁 7시 오늘 또 얼마나 얼마나 힘이 넘치잖아요 힘 넘치죠? 우리 김성광 목사님은 뒤에서 걱정했죠 쓰러질까봐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당연히 안 쓰러지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월 달에 수술 안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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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기독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루는 세 위격이 있는데 이걸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이 세 페르소나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기도원에 오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찾고 많이 부르짖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해서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된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3위가 하나가 하나다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바닷가를 쫙 펼쳐진 수평선 수평선 그러니까 수평선 나온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자 수평선 갑자기 내가 노래를 만들 수도 없고 수평선을 쫙 바라보면서 옆에는 뭐가 있어요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낭만적이죠 우리 저 바다가 있는 수평선이 있는 곳으로 모래사장에 가서 우리 여기 오늘 기도원에 온 사람들 같이 가서 우리 손잡고 한번 거닐을까 어때요? 제가 그래도 낭만이 있죠? 낭만을 위하여 그런데 바닷가를 쫙 거닐다 보니까 꿈속에 한 소년이 모래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모래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그릇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신발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뭐든 괜찮아 하여튼 신발을 가지고 바닷물을 떠서 그 웅덩이에다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할 거 아니에요 얘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런데 군사님 어제 저녁에 가신다고 저한테 인사 안 했어요? 아 어제 가셨다 다시 오신 거예요? 이 시간 때문에? 잘했어 할렐루야 어제 저녁 가신다고 해서 섭섭했는데 오늘 또 오셨어 할렐루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자기 신발로 고무신 옛날 우리 고무신 같은 신발 있잖아요 그죠? 옛날 타이어표 고무신 알아요? 난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죠? 나는 타이어표 고무신 신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 까만 타이어표 고무신이 얼마나 얼마나 질겨 빠졌는지 생전 안 떨어져 새신을 못 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신 신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날카로운 돌에다가 찢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가 엄마 저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엄마를 부를 때 촌사람이어가지고 어머이요 나 신발 사주이소 왜 신발 떨어졌냐? 떨어졌어요 가져와 봐라 가져왔는데 떨어지지 않고 찢어져 있거든 왜 그랬냐? 너 바른말해 그때 내가 사실은 내가 새신발 신고 싶고요 까만 고무신 말고 하얀 고무신 한번 신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꾸중 안하고 저를 안아주고요 검은 고무신 대신에 흰 고무신 샀는데 흰 고무신이 그렇게 그렇게 좋더라니까 근데 흰 고무신은 빨리 떨어져 그래가지고 빨리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흰 고무신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타이어표 까만 고무신 사줘가지고 그래서 요새 제가 신발 신을 때마다 야 흰색을 신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 흰색 구두를 사서 백구두를 한번 신어볼까? 제가 미국에 붕에를 갔는데 그때 제가 붕에하는 옆교회의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붕에를 오셨는데 식당에서 개를 먹는 식당에 가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김홍도 목사님 하얀 백구두 딱 신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부흥 강사인데 나도 백구두를 한번 신어볼까? 그러다가 아직도 못 신어봤어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백구두까지 나간지 모르겠지만 신발 고무신 같은 걸로 물을 자꾸 떠붙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사장에 구멍을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갖다가 고무신으로 이렇게 자꾸 부으면 거기 물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안 쌓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얘야 얘야 너 뭘 하냐 그랬더니 얘 내가 이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되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야 이놈아 니가 어떻게 이 많은 바닷물을 그 조그마한 신발 같은 그걸로 다 풀 수가 있느냐 그리고 퍼서 아무리 부어도 여기는 다 빠진다 빠진다 빠져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의 머리로 이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차 싶어서 다시 꿈속에서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그 아이는 흔적이 없어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마치 고무신으로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다 되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개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 우리가 개시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도 우리 요한 개시로 그러는데 이 개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어로 말라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빛을 비추어 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시해 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몇 년 사셨죠? 33년을 사셨어요 오늘 김성광 목사님이 저한테 한 40분 가까이 35분 40분 가까이 돼서 마이크 넘겼으니까 저도 한 40분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 목사님 시간 체크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래도 시간은 잘 찍힌다니까 12시 40분 되면 나한테 내가 그때 모르고 흥분해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으면 목사님 시간 됐어요 이렇게 윙크를 싹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아채고 적당하게 할 테니까 알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간 계셨다고? 근데 이제 한 이틀쯤 하니까 호흡이 좀 통하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어제 저 목사님 내가 어제 좀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 손윤탕 목사님이 저보다가 여기서 설교를 더 잘한다고 그랬지요? 내가 그거 말 때문에 잠을 못 잤어 그럼 내가 이따가 끝나고 내가 저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까 내가 더 잘해 손 목사가 더 잘해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끼리 누가 더 잘해? 내가 훨씬 낫지? 그러면 박수 할렐루야 그렇다니까 김 목사님은 잘 모른다니까 김 목사님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잘 몰라서 그래 맞죠? 어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저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만나고 가는데 어떤 교인이 그래 목사님 너무 웃겨요 속으로 내가 내가 코미디언인가? 웃긴 건 아니지? 그거는 웃긴다 그러면 안 되고 아 목사님 어찌 그리 재미있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요래 이야기해야 돼 맞지? 네 근데 어제 여러분들이 1분 웃으면 얼마만큼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400만원 그럼 한 10번 웃으면 얼마 버는 거요? 4천만원 보는 거요 4천만원 본다니까 행복한 교회 목사 만난 걸 여러분 복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목사를 만났으니 만약에 여기에 불행한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으면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내가 무슨 교회 목사예요? 행복한 교회 목사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몇 년 계셨다고? 33년을 계셨어요 33년을 계셨는데 30년은 공적 삶을 살았고 아니지 30년은 사적인 삶을 살았고 3년의 삶은 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 3년이라고 하는 삶을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어왔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어가서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집도 버리고 어부하는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가신다니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 나는 닭줬던 개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이라고 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그 다음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일랑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남겨주겠다 보혜사를 남겨주겠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분 잘 보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다같이 시작 고마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겨주시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타이핑 잘못했나? 15장 16절 아니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니 오 이게 성령님 말씀 안 나오는데 요건 다시 조금 이따가 저 따르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 우리 부목사님이 내가 내 설교 듣고 타이핑 좀 해라 그랬더니 2자를 1자로 했어요 26절 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에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여기는 보혜사를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야 요번에 26절 눈에 안 돌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휴 15장 16절 딱 읽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 아니 내가 얼굴이 빨개질라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야 이게 성령이 도와서 딱 26절이 내 눈에 보이네 하하하하 이 보혜사가 뭐예요? 이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나타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곧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올라가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남겨주겠다 보혜사는 곧 성령이다 아멘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러서 옆에 계시는 분이 성령이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갈 거야 그런데 대신에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저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옆에 두시는 분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내 옆에 계신다 성령님은 내 가까이 계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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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은 내 가까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령님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요한 1서 2장 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클레토스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제가 파라클레토스라고 읽었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에 대언자라고 되어있죠 대언자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게 대언자요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해줄게요 공동번역과 현대인 성경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깊이 해봤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피고인의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파라클레토스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성경이 또 나와요 그래서 가장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 또 법률적 용어로 변호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변호사라 그래요 변호사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의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볼 텐데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 다음에 도우시나니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헬퍼라고 그래 헬퍼 헬퍼 헬프가 더 돕잖아요 헬프미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에다가 이 알을 아우 이제 목소리가 조금 가네 오늘 3시까지 하니 다행이지 오늘 저녁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헬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 외로운 순간 고독한 순간 질병의 순간 실패하는 순간 누가 우리를 도와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한 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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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시며 또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시며 또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데니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영성을 좀 받아간다고 미국에 있으면 영성이 약해지니까 한국에 와서 영성을 좀 받아간다고 저 기도원에 갔어요 어느 기도원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여기 왔는지 딴 기도원에 갔는지 내가 그거는 잊어버렸는데 아마 강남 기도원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손 들고 쥐어 쥐어 그러니까 이 데니하고 다니엘이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손 들고 막 그러거든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목사님 이쪽에 앉고 사모님 이쪽에 앉고 두 아들 데니하고 데니엘 앉혔는데 얘들이 딴 사람들 하는 걸 보더니 그러더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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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들 눈에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지는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들 아는 한국말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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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 외로운 순간 죽고 싶을 순간 고독한 순간 아픈 순간 그런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고훈 목사님이 저한테 임목사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나라는 나중에 우리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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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해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는 임시로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임마누엘 얼마나 멋있어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었고 또 그 다음 아들 이름을 임사무엘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야, 마누엘 아빠는 도대체 뭐냐? 마누엘 아빠는 그럼 뭐예요? 임마누엘 아빠는 누구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근데 참 임시가 좋지 왜 이렇게 임시 있나요? 성 중에는 임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또 여기 임시 있대 그 다음에 이름 가운데는 또 훈자가 들어있는 게 좋다니까 훈훈하다 얼마나 좋아 공훈자거든 제가 공훈자인데요 그런데 훈훈하잖아 이름만 들어도 훈훈하지요 훈기가 넘치잖아요 훈훈이 돌고 훈기가 넘치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질 때 훈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식자도 있네 또 이거 다 하다보면 요 40분에 못 맞출지 모르니까 자, 성령님은 세 가지 첫째 어디 계셔?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파라클레테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 변호사 역할 세 번째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돕는 헬퍼시다 돕는 자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법률적인 변호사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받을까요? 성률이 높은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요 성령님은 승률 몇 프로겠어요? 100% 근데 저는요 이 성령님에 관해서 묵상하다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왜? 내가 나를 바라보면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 이 고백을 저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시는데 이 변호사는 승률 몇 프로? 100% 100% 100%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해도 사탄은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 권사라고 그러고 저 사람 집사라고 그러고 저 사람 장로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 사람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요런 죄도 지었고 고런 죄도 지었고 마음 심보가 그냥 틀려먹었고 그냥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빨리 하나님께서 사망 심판하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런데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마가복음 9장에 한 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한 번 보고 지나가자고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면 마침 요때 또 마가복음 9장이 생각이 나서 다행인데 마가복음 9장 빨리 나와라 성경 바꿨더니 이 성경 찾기도 어렵네 마가복음 9장 몇 절? 9장 47절 한 번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내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오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 말 차 48절은 다 읽어요 시작 거기는 어떻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았네요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미꾸라지 미꾸라지 추어탕 아세요? 근데 미꾸라지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미꾸라지 몰라요? 난 알아요? 알면 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미꾸라지를 잡아서 해감시킬 때 뭐해요? 소금을 탁 치면 미꾸라지 어떻게 팔닥팔딱 뛰지?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고 난리가 났어 지옥에 가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미꾸라지에게 소금치듯이 불로 소금치듯이 하면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냐고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변호사다?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면 우린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간다니까 아멘 승률 몇 프로? 우리는 승률 100%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누가 우리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인데 승률 몇 프로? 저는 이 승률 100% 이거를 쓰면서요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 99.99%도 아니에요 완전 100%야 완전 100%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의 변호사이다 나는 100% 승률이다 여러분은 100%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분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을 신중하게 읽어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성령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성령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내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계시다가 계시는 것까지도 못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입니다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이 시간 성령님이 계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멋진 변호사가 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 그러면 17절 말씀해 보면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 다음에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내 속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나 홀로 걸어가면 외로운 길도 그대와 둘이라면 외롭지 않아 근데 누가 함께 하겠대? 성령님이 함께 하겠대 내가 너희와 함께 그 다음에 점칭법으로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귀한 거요? 안 귀한 거요? 왜 그렇죠? 성령이 내 속에 그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그하시기 때문에 내 몸은 귀하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이게 건강이 제지야 건강이 제지라니까 마약을 아무리 맞아도 통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하늘나라 데려가실라 그러면 좀 안 아프게 해서 데려가시고 이 땅에 두시려면 좀 아프지 않게 좀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추구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추구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어요 육체의 연약함을 돕고 여러분 마음의 연약함을 돕고 오늘 우울증 기도한 분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울증 환자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이 되면요 햇볕이 조금 약국해져요 그래서 한여름에 햇볕을 많이 쬐 때는 그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소위 말하는 무엇한다 그러죠? 가을 탄다 그래요 그리고 센치멘탈해진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햇볕에 쬐는 양이 변해서 그래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햇볕을 좀 많이 쬐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 그러니까 성령론 뭐 다른 복잡한 거 필요 없어 야 성령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딱 생각하는 거야 첫째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 두 번째 성령님은 나의 성률 몇 퍼센트의 변호사 100%의 변호사 우리 막이 이겨요? 저요? 그리고 우리가 흠이 아무리 많아도 흠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해요 못해요? 승리해요 승리한다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나 주고 변호사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어요? 액수를 따질 수가 없지 따질 수가 없잖아 그 예수님이 생명을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뭘 내놨어요? 생명을 내놨어요 생명 심판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딱 재판장에 딱 앉아있어요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이리 와 따야 재판하자 예수님도 보혜사거든 예수님이 변호하고 이쪽에서 마귀가 검사처럼 저 김건사 하나님 저 형편없습니다 저 박건사 저 오건 뭐 저 저 뭐 무슨 뭐할까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임시라자 임건사 저 임장로 형편없습니다 저 사람 지옥불로 던지세요 그때 하나님이 재판판전 들고 딱 내리치려고 할 때 스톱 예수님이 잠깐 스톱 내가 내가 저 임건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 임건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임건사는 심판받을 필요 있다 없다 심판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성령님이 또 나서네 내가 변호사입니다 저 임건사의 변호사입니다 나는 승률 100%를 자랑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비록 흠이 있고 비록 잘못한 건 있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으니 저 사람은 비록 흠이 많고 실수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옷도 더러운 것 입고 몸도 황첼도 했고 입도 그냥 찌물어졌고 코도 그냥 하늘 향해서 나와 있고 형편 무인 지경이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 감당했으니 예수님이 다 감당했고 그러니 성령님이 내가 변호사가 됐으니 하나님 판결 내려주세요 어 그래? 그러면 내가 임건사 보면 심판 그러나 예수 보면 안심판 예수 보면 영생 성령 보면 100% 승리 이게 성령론이라니까 성령론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신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라 울긴 왜 울어 내가 너와 함께 야 작사 작곡 잘한다 제가요 붕회를 갔더니 그 교회 장노님이 음반 칩하는 장노님이 음반을 하는 장노님이 있더라고 그 장노님이 그냥 인사말로 했겠지 저한테 나와서 목사님 목사님 음반 칩 한번 할까요? 그럼 내가 아니야 내가 내 주제 파악을 하잖아 음정이 다 들려 나는 음치야 음치 그치?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서유석 씨 입도 안 벌리고 노래 잡을 수가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했어요 요새 부르는 노래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세월아 멈춰라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그지요?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우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또 뭐가 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세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 힘든 순간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병들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기를 추구합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역할을 오늘 이 시간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 시간 기가 막히게 맞춘다 사실은 내가 조금 더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시계 딱 보고 여기서 딱 끊는 거야 이만하면 스마트하잖아 그지?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내가 목소리가 좀 갔어 여러분 좀 크게 불러줘 시작 주여